저 인형이 생각해봐요, 저 인형도. 사진 보고 어떤 생각해봐요.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누군가 예쁜 일 받아서 누가 사서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저거 저거 안 해라 버려야죠. 산타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12월 22일이 산타 할아버지께는 성수기잖아요. 말이 칵테일을 시킬 수는 없죠. 말이 칵테일을 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이잖아. 너 연습 열심히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재능 있는 듯? 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이거 살짝 비꼬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누가 노래를 불렀어, 이제 누가. 열심히 안 했는데 재능이 있나 보다. 했을 때 기분이 좋아, 아니면 나빠. 노래로 예를 들면, 노래 재능이 있긴 해. 수준 연습 열심히 안 했는데 좀 재능이 있다. 어? 기분이 나쁩니다. 이 친구 상담사구먼. 이 친구 열심히 하는구먼. 아주 나쁜데요? 아니, 그거는 기분 나쁘지 않나? 어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 어, 맞아요. 근데 좀 예민한 부분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 예민한 부분에서 저렇게 말하면. 코끼리가 의류수건 앞에 버려지는 건가요? 뭔가 우리 동물 애호가씨. 아니, 더럽네? 더럽다? 어어. 상태가 많이 더럽다. 어어. 난 저거 보고 왜 저렇게 버렸지? 아. 아니, 뭔가 그. 불쌍하다. 어, 자세가 약간 불쌍해 보여. 하하하하. 이러고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생각 들어요? 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저 인형이 사사하게 생각해봐요. 아니, 그니까.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을 해. 어디선가 만들어져가지고 누군가 이쁜일 받아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저 튀긴 한데 이 사진 보고 살짝 불쌍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인형은 감정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마음에 교류란 게 있잖아요. 마음에 교류. 실제로 찬영이는, 은석씨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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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놔 버려야죠. 하하하하하.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시일 결정체다. 아니, 은석이 형 실제로 저거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거야. 하하하하. 어, 뭐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앞에 보고. 아니야. 저거 누가 박겠다 버려놓은 거 아니야? 하하하. 그런 생각을 들을 것 같아요. 어, 그럼 토이스토리 보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도이 스토리요? 네 잘 안 봤는데요? 진짜요? 아 근데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1편 봤어요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약간 마지막이 약간 맞아 맞아 인형들의 삶에 이입돼 그래서 저 아직도 라바 인형 갖고 있어요 3학년 때 뽑았던 거 그 앤디가 이제 그 주인공이 대학교 갈 때 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때 살짝 울컥했어요 어 맞아 뭔가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아니구나 이 형은 생각해볼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생각해볼게 VS 싫지만 거절하기는 싫으니까 시간 벌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볼게 아 생각 좀 해볼게 와 이거 어렵다 저는 실제로 생각해볼게라는 말을 쓸 때 실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딱히 시간 벌기 용어로 쓰진 않고 오케이 이거 빨리 넘어가지고 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백화점에서 이 옷 보다가 나올 때 많이 쓰는 단어 아 맞아 맞아 다른 데 잠깐 다녀 한번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멍멍에 따라 다른 거 같아 그러고 오는 사람 못 봤어요 전 와 진짜 피같다 슬픈 사람이 둘이 됐네 아니 슬픔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 슬픔은 나눌 수 없어요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눠요 슬픔을 탈영어처럼 이렇게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슬퍼 이 형한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형이 이제 아 승환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겠죠 와 이렇게 반이 줄어요 그거는 이제 위로를 해준 거죠 슬픈 사람이 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반이 없어지는 거 그만큼 승하니는 반이 되는 거지 슬픔이 증발해, 그럼 반이? 근데 티한테 가면은 그냥 형 저 이런 게 너무 슬퍼요 하면은 어? 그래요? 슬픔을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나눗셈이에요? 오... 근데... 이건 좀... 너무 무리수였다 이상아, 그럼 네가 티의 입장을 한번 슬픔을 나누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슬픔이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단정을 지어야 되죠? 말 입 못, 말 입지 못 그러니까 슬픔이 하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 자체에요 슬픔이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슬픔이 없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는 오... 이해되십니까? 아, 저 티들하고 뭔 대화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슬픈 일이 있다 제가 그걸 타로 형한테 말해요 형까지 슬퍼지잖아요 형 굳이 말을 안 할 것 같아 오, 일리가 있다 왜냐면 그럼 저랑 형까지 슬퍼지니까 차라리 저만 슬퍼하는 게 낫죠? 아, 너는 혼자 사이는 거야? 천영이 예쁜 거 같은데, 근데? 천영이 예쁠 거야? 아, 천영이 예쁠 거 같아 아뇨 만약에 소희가 사고 났어 그러면 너네는 소희한테 한마디 해? 아니, 안 아프냐? 얼마나 다쳤어 어디 다쳤어, 약간? 뭐, 뭐 하다, 뭐 하다 다쳤어? 진짜 괜찮아 그러신데 없어? 어디 다쳤어, 어디 다쳤어? 얼마나 다쳤어, 우리가 아, 진짜 저 어떻게 쩔지다 먼저 와 난 괜찮아가 먼저 그런 거 같은데 난 먼저 괜찮아가 나올 때인데 그냥 다 어디 다쳤는지가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이게 이 조그만, 이 까실이 하나 까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약간 보이는 게 괜찮으면 이제 아, 일단 전화를 해야 돼, 만나지 못해 전화를 받으면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제 근데 근데 나였어도 근데 누가 다쳤다 하면 전화를 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먼저 물어보지 괜찮아? 이걸 먼저 하지 않을 거 같은데 만약에 손찬이가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말할 거야? 왜 슬퍼? 왜 그래요? 예를 들을게요 무슨 일 있어요?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진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제가 진짜 슬퍼요 제가 형한테 아, 형 이런 일 있었어 저 지금 너무 나는 진짜 완전히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리고 친구도 괜찮아? 너 마음적으로 힘들면 나한테 와? 이럴 거 같아 그러면 이제 형의 감정 상태는 어때요? 나도 슬퍼 아, 뭐야 저도 같은 말을 할 거 같은데 감정적으로 형 친구가 제 친구가 아니잖아요 마음적으로 공감은 못해도 진심으로 위로는 하는데 너까진 슬퍼지진 않는다?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 난 계속 밤새마다 그 생각을 할 거 같아 진짜 밤새마다 밤새마다 슬퍼져요? 슬퍼... 어머 슬퍼지진 거 같아요 극강의 뜻 아, 상대가 슬프면 슬퍼진다? 어 아, 뭔가 그 계속 생각을 할 거 같아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슬퍼진 않고 좀 기분이 좀 다운될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살짝 어...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아니라서 형만큼의 그게 안 느껴질 수 아, 걱정은 당연히 되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할 거 같아 아, 내가 손찬이면 근데 손찬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강도의 정도에 따라 어, 맞아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친구가 병원을 가라고 했다 아, 말투가 중요한데? 맞아, 말투가 중요하긴 하지 아, 형 저 아파요 병원을 가 상처 안 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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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가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병원 가서 빨리 나아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속 안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픈데 걱정만 해주고 근데 아픈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위로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여기가 아픈데 위로를 해서 여기가 나아요? 마음이 좀 더 아프죠 병원을 가는 게 이제 낫는 방법이다 아프면 마음이 덜하고 나 여기 다쳤어 이러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상처야 빨리 나와라 쭈쭈쭈 쭈쭈 이게 마음이 돼 아니면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아프면 병원부터 가게 돼 진짜 그러니까 병원을 가 딱 현실적으로 난 병원을 가 너가 다쳤을 때 난 너 걱정밖에 안 했어 병원 가라고 하는 거 보다 이게 시탈음이다 만약에, 만약에 그냥 조명이 이렇게 쓰러지고 원빈이가 다쳤다 해도 나는 야, 괜찮아? 그럴 거 같지 않아? 아니지 야, 빨리 빨리 야, 전화해 전화해 야, 빨리 빨리 119 병원, 병원 이래야지 괜찮아, 그게 들리겠어 그 상황에서 진짜 아픈 사람은 감정을 세워해 주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 진짜 비 흘리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은 자슴 맞나 야, 빨리 빨리 119만 불러줘 아픈가 그냥 그거 차단 안 부르고 야, 괜찮아? 괜찮아? 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그 시간에 이제 병원을 불러달라 그런 말 안 들려 아, 그런 말 안 들리긴 할 텐데 현실적이고 이제 딱 다 나왔을 때 아, 얘가 그때 그래 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도 살아야 될 수 있는 생각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해야 화가 나지 않을까 일단 그거에 이입해야 돼 그 약속 시간에 나는 왔어 응, 응, 응 근데 친구가 30분 늦었어 일단 이후부터 말해야 되지 않나? 중요한 시기 아니, 나 그것만 말하면 되지 일단 거기에 이입을 말해야 돼 아, 미안해, 밥은 오늘 내가 살게 아, 그만하면 끝나지 아, 그만하면 풀리지 밥 한 끼면 그러면 약속 시간 늦어도 돼요? 이유가 말이 되면 난 미안해 듣는다고 딱히 뭐 난 그냥, 응 아, 나 늦었지 미안해 하면 난 그냥 풀리는데 아, 난 미안해 근데 사실 나도 늦어가지고 뭘 할 말이 없네 그, 그니까 난 이유를 들어도 감정이 없으면 둘 다 좋은데? 둘이 붙이면 될 거 같아 둘이 붙이면 될 거 같아 둘이 붙이면 될 거 같아 둘 다 좋은데? 야, 근데 저기까지 디테일하게 말하면 난 괜찮아 근데 난 저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 근데 만약에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근데 이유는 한 말이야 아, 그런 말이야 저는 솔직히 만약에 이런 문자를 받아요 약간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 뭐 이런 거 읽어도 사실 딱히 이유 없이 이것만 그 사과만 보내면 근데 뭔가 저 티를 위해 저 사유 기재 저거는 약간 미안해 보이지가 않아 맞아 F는 약간 우 우 야 점점점점 어, 있어 으, 미안 진짜 미안 이런 게 있는데 미안한 감정이 없어 그냥 이유를 말했어 뭔가 위에는 사과는 느낌 나지가 않아 어 난 사과를 굳이 안 해도 돼 어? 아메리카노 급하게 3, 40잔을 뽑아야 되는 상황 근데 외만 저렇게 말해 맨날 오늘은 20잔 뽑아야 되는 상황 야, 진짜 어릴 때마다 아메리카노 할아버지는 여름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까 저는 딱 질문 보자마자 딱 답변에 생각났어요, 저는 일단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더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 이글루 안에서 사슴들과 같이 술록인가? 그 친구들과 같이 그들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선물을 고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60억 인구 네, 60억 아니 어린이가 60억은 아닐 테니까 간단하게 한 10억 정도라 치면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고르고 계시지 않을까 휴식도 하면서 애들 선물도 만들어주면서 세계여행 그 생각했거든요 세계여행하면서 애들 뭐 갖고 싶은지 알아가면서 설문조사도 좀 하고 그렇죠 세계 자, 이거 좀 소심발언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수많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리는 산타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어린 브리즈 친구들 미안 미안 15세 이상 관람해주세요 미안 미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운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가겠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쿠키를 놓고 가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아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없구나 그거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형 아버지가 송수 치셨네 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문화상품권을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문화상품권을 사서 줄 리가 있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여름에 집에서 시겠죠 만약에 있다 만약에 있다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수박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피살을 즐기면서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고 에어컨 틀고 TVN 보면서 네 털을 좀 깎고 면도도 좀 하고 우리 라이트 자컨드 좀 보면서 네 올해도 12월 25일이 산타 할아버지께는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성수기 12월부터가 성수기죠? 12월부터요 그때가 피크타임 준비하고 있어야죠 25일 전까지는 그때까지 선물 만들고 이제 또 계획표 짜고 하다가 25일 되면은 계속 떼어가지고 선물해주고 하는거죠 산타 할아버지 제이네 그러면 계획을 짜는 산타 할아버지 피해싸 수도 있어 전날에 몰아치기 하면서 이렇게 몰아치게 할 수도 있어 난 이 질문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는 생각 밖에 안 나 30초간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30초 동안 저는 생각을 비우려고 당나귀가 뛰어다닌다 오 당나귀 당나귀가 뛰어다닌다 당나귀는 갑자기 왜 나온건가요? 당나귀 뛰어다닌건 왜 나온거에요? 제가 눈을 감으니까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보라 했는데 당나귀 생각은 왜 한거죠? 이분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아무 생각을 안 하려면 흰 백지를 생각해야죠 와 역시 돌 흰 백지 흰 백지를 생각한거죠 근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할 수 없대 생각을 안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게 뭔데? 이거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면 아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그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식사에서 후식으로 먹으라고 귤을 하나씩 줬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할 생각은? 이런 적 많죠 아 많아요 귤을 많이들 주시죠 큐톰으로 귤 얻나요? 아니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 그냥 주시죠 그때마다 드는 생각 껍질 까기 귀찮다 너무 귀찮아요 누가 까졌으면 좋겠다 진짜? 식당에서 귤을 받으면 이거 얼마나 내가 길게 깔 수 있을까? 나 길게 할 거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자랑 자랑하고 싶더래 자랑하고 싶더래 한 번씩 사과처럼 길게 깔고 자랑하면 오 이런 사람 한 번씩 있거든요 정말 이거네요 정말 이거입니다 나는 얼마나 달달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번에 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맛있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돌입니다 좀 맛없게 생겼는데 귤도 랜덤이 있어 그는 확고한 S였다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좀 말랑말랑해야 달고 그는 정말 S다 딱딱하면 좀 맛이 없어요 저는 귤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맛있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 있으면 다른 사람들 나눠줄까 먹는 생각이 에잉? 귤 나눠주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네? 언제 나눠줬죠? 많이 나눠줬어요 소희 형도 나눠주고 맞아요 둘만 알코달콤 둘만 먹는 건가요? 귤 좋아하게 생겼어요 원빈이는 만약에 식당에서 귤 주시면 딱 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먹습니다 원빈이 형 막상 까주면 먹지 딱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귤이다 서희 씨는 이 질문에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기타가 젤리를 표현했다 나는 OO다 나는 놀란다 놀란다 아 진짜 놀랍다 네? 놀라지 기타 쳐야 되는데 갑자기 젤리를 표현했어 이거 먹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놀란다 사진 찍어야 되나? 그럴 일이 없지 뭐 안 해야지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 모기가 있는데 같이 살자고 합니다 나는 뭐 뭐 한다 나는 거절한다 이 친구 센스가 있구만 거절을 해? 고맨 그건 안 되겠어 나는 가둔다 하려고 했는데 엔터는 어떻게 할래? 계속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자 안 죽어 그래도 같이 못 살아 자고 일어났더니 해바라기가 폈다 나는 사진을 찍는다 와 귀여워 사용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구만 유망한 친구가 들어갔구만 면센스 퀴즈예요? 마리 칵테일을 시키면 마리 칵테일을 시킬 순 없죠 어떤 칵테일을 시킬까? 마리? 주스 같은 걸 시키지 않을까? 마리 칵테일을 시킬 순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근데 그 생각이 듭니다 얘를 들면이잖아 안 친한 사람이 한가득인 회식 자리에서 5분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건배사 하기되 회식 자리 내내 한 마디도 안 하기 5분 주기로 건배사 하기 VS 단 한 마디도 안 하기 근데 최대 3시간 3시간 저는 5분 주기로 건배사 하겠습니다 이 친구 화끈하구만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자리 회식 자리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패기가 가득하구만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건배사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아 눈치 봐가면서 너 눈치는 있는 친구구만 이 친구 조금 마음에 드네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나 너네 집 앞이야 나와봐 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는 좀 헐 나 보러 와준 거야? 이야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상하마다 당장 내가 여유가 있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와 이 친구가 당당하구만 이 친구 목에 그래 근데 뭐 다음날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오늘 당장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그건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일간 성격 난 절대 안 나가 아 너는 그럴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오 그렇게까지 아닌가? 친구가 너 집에 왔는데 너 쉬는다? 나빠진 것까지 아 연락 없이 온 게 포인트인가요? 연락 없이 오는 게 어 나 왔으니까 나와봐 이러면 사실 기분 나쁘 약간 스트레스가 오를 것 같아 오 오 그럼 제가 아무 말 없이 엔토닉 눌러가지고 오 오 오 오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건가 응 난 무조건 위에 나도 무조건 위에 너무 아이라서 어사인 친구 한 명과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에? 아 그냥 그냥 사람이 싫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 아니 아이 중에서도 아이라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 아이 아이 아이구나 어 완전 아이 아이 어사인 친구랑 있는 게 나은 게 모르는 사람 열 명과 있으면 사람 많은 데 정적이는 게 더 힘들어요 기 빨려? 뭔가 기가 빨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말 많아도 문제예요 아 왜냐면 말 많으면 이 오디오가 너무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 사나워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 열 명 백 명이나 있어 모르는 사람도 어색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잖아 어 맞아 맞아 아직 모르는 단계니까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우리 중간 공주님은요? 저요? 공주님 단둘이 있으려나 사람많은 거 별로고 저기edral 저는 단둘이 해서 강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유튜브 에드오블리 phenk 저 노앤이 어헌 근데 이제 여러 명 있으면 좀 주눅들어 있고 음 좀 약간 이렇게 있는 순환입니다 성한씨는요? 저도 차용이ov하고 혼자 있고 싶어요 아잉 전자는 진짜 앞으로 할 말이 없네 차영이처럼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잔잔은 진짜 진짜 너무 싫고 저 분위기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담감이.. 어 맞아 땀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단둘이 있는 게 좀 더 잔잔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친구 만들어? 저 그래서 친구 별로 없어요 진짜 옛날에 지냈던 친구들하고 아직까지 지내요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셨어? 축구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침마다 구기종목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데서 좀 지내셨어 운동하면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사인 친구잖아요 그래도 친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던 선배님이나 아 근데 저는 처음엔 무조건 낯가래 더 힘들 것 같아 진짜 자기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좋아하던 사람들이여도 저도 그렇다면 한 명씩 만나지 열 명씩 있으면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복잡해져 아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눠서 얘기하면 조기 축구를 만약에 갔어요 모르는 사람 열 명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랑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다 축구 싫어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축구 좋아해서 농구 축구를 갔는데 나도 축구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축구 싫어해 농구 좋아하잖아 농구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여 아 그러면은 괜찮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약간 나이대도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 열 명이 만약에 4,50대 중년분들이면은 전 좋아요 4,50대면 괜찮아 내 나이 때문에 차라리 편하지 않아? 차라리 어른들이 어 어른들이 차라리 편해 평생 둘 중 한 가지의 삶을 산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매일 변화하는 일상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변화하는 일상 그쵸? 반복되는 건 너무 괜찮아 지옥이야 원빈님 매일매일 변화하면 적응이 일단 너무 안 되고 낯선 환경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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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같은 걸로 괜찮아요 저 낯선 환경이 일단 싫어요 오 아 그럼 맞아 원빈이는 그래 반복되는 매일매일 똑같은 환경에서 익숙하게 하는 게 제일 싫어 놀리심 당연히 변화하는 일상이 낫지 않나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해서 못 버텨어요 사람 맞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같은 운동을 빠벅하시는 거 같은데 운동을 해야지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건 필요하지 지금 당장 해외여행 떠나기 계획 미리 못 잠 3시간 단위로 계획 짜서 3달 뒤에 해외여행 가기 나 지금 당장 해외여행 나 지금 당장 해외여행 나 핸드폰만 있으면 떠날 수 있어 그냥 내가 가는 게 계획이지 뭐 갔다가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계획이었지 우리가 계획은 트러지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갑자기 뭔가 생기거나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그 여행이면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자체가 뒤에 거를 생각을 해놓으니까 그게 어긋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맞아 피들은 보통 뒤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뭐가 생겨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어 어 어 맞아 맞아 갑자기 뭐 해외여행 해외여행 사실 이거 즐거운 거잖아 즐거운 거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 랩핑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꼭 가야 돼 어 거기 못 가게 해도 괜찮아요? 그건 살짝 기분 나쁘 근데 애초에 나 그런 계획을 안 세워 저도 실제로 안 세워 나도 그냥 그냥 안 세워 그냥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가서 그냥 어 느낌들 거리 걷다가 어 여기 예쁜데 가볼까?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계획을 안 세우면 돼 그럼 틀어질 일도 없거든 어 진짜 갑자기 해외여행 가자면 안 가? 아 절대로 안 가죠 아 진짜 근데 네가 가고 싶었던 나라였어 아 안 가요 저 갑자기 절대로 안 가요 챙겨야 될 거나 그런 것도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혹시나 가는데 못 챙기고 가면 또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사면 돼 거기서 사면 되잖아 사는 재미도 있는데 재미없어 뭔가 내가 일단 마음이 편해야 돼 뭔가 미리 생각해놓고 아 난 챙겨놓으면 마음이 불편하던데 잃어버릴 거 같아 잃어버릴 거 같아 잃어버릴 거 같아 난 뭔가 없어야 이제 마음이 편해 아 맞아 나도 무성이구나 어 많이 챙기는 편이긴 넌 다 챙기잖아 얘는 훔치 침대표가 다 챙기면서 일단 다 챙기고 더 필요하면 더 사고 나도 너랑 똑같은 거 같아 저랑 타러 형이 좀 약간 불안해서 일단 일단 다 챙기고 가는 거지 일단 다 챙기고 계획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아 맞아 약간 그 대충 이거 필요하겠지 하고 혹시 모르니까 하고 다 챙기고 진짜 제이비를 막 스케줄표 들고 이렇게 보는 사이즈 어 진짜 그건 좀 귀찮다 아니 근데 이 형이 진짜 핀 게 좀 쉬고 있으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소희야 닭코치 먹으러 갈래? 이래 그때 한 밤 10시였나? 그랬어 와 레전드네 밤 10시에 그거는 아니지 심지어 저는 같이 갔어요 안 가고 있어? 갔어? 갔어 먹고 왔어 많이 갔어? 그게 예를 들어 야 맛있는 오마카스 먹으러 가자 아 그것도 나는 싫어 그것도 싫어 나 웬만하면 그게 싫어야 제이인 거야 좋지 뭐가 있지? 그게 싫어야 제이야 계획이 어쨌건 우리가 약간 좀 쉴 때나 그럴 때를 약간 우리가 상황을 좀 많이 두었잖아 나 웬만하면 좀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게 다기 때문에 나 그게 플랜이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겠다 나 나 진짜 침대에만 누워 있어 그래도 나가는 거니까 너는 피 쇼핑은 나갈 수도 있다 왜 쇼핑은 그러니까 왜 쇼핑 나가 쇼핑은 너무 사랑하니까 쇼핑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 그만큼의 그 스트레스를 행복 짓으로 올려줘 그만큼 난 그냥 어디 가도 다 좋은데 그래서 항상 막 은빈아 일단 나가자 형 뭐 아 형 뭐 할 건데요 일단 뭐 먹고 어디 가자 뭐랄 건데요 쟤나 정해놓지도 않았어 이 형 형도 정해놓지도 않고 형도 진짜 피다 형도 진짜 피야 진짜 피야 진짜 피야 피 저 오른쪽 내 건 줄 알았어 와 나 이거 진짜 나 오른쪽 나다 오른쪽 나다 와 진짜 나 이거야 왼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라고요? 야 이거 봐 와 진짜 아 뭐야 소름기쳐 아 복잡해 나 완전 오른쪽이야 와 저거 와 저거 일일이 어떻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피는 알림이 되게 많네 나 지금 정확하게 우와 이거 좀 신기한데? 917개인가 쌓여있어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싫어요 숫자가 많이 쌓여있는 거 싫어 그거 싫어요? 어 나 그거 보면 기분이 좋은데 그냥 그 대답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기분이 좋다고 좀 빨리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나 이런 알림도 다 일일이 들어가 뭐 그 숫자가 일단 떠있는 게 더 싫어 그래서 보면 혹시 그 메시지 이렇게 대답으로 오면 정리해 나도 정리해요 와 진짜 너무 귀찮게 잔다 온빈이 형 나도 안 읽고 한 2천 개 있는데 어차피 쌓일 거 저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거 뭐 하러다가 보면 추억이에요 와 저렇게 정리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 저 가끔씩 하는데 하다 포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신기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근데 또 저게 제이들이 봤을 땐 피 어지러워하는데 피 입장에서는 진짜 다 알고 있잖아 저게 다 편해 어차피 기억해 뭐가 어디쯤이면 저게 귀찮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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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그거 본 적 있어 원빈이 형 열려있는 앱들을 다 지우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 그거 하는 거 지워 진짜 자주 해요 난 그게 쌓여있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저는 약간 맘마 맛있어요 오! 이거 맛있어 이게 뭐야? 저거 뭔데? 하와이안 피자 잠깐만 하와이안 피자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설마 파인애플 있어요? 저 그런데 난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난 이걸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찬양이 다 먹어? 하와이안 피자는 음식이 아니야 파인애플 하와이안 피자 너 먹어?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냥 뭐 근데 막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데? 내가 아무리 미국을 좋아해도 좋아도 했는데 나 그러면 저거 주세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거 진짜 없네 파인애플이 진짜 피자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맞아요 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파인애플 안 먹어? 너? 파인애플이 그 느끼함을 이제 잡아주지 잡아주지 아 맞아 맞아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저도 몰라 저 따뜻한 파인애플은 못 먹겠어요 맞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토마토도 따뜻한 거 난 못 먹어 응? 나 맛있는데 형 스파이티도 못 먹어? 파스타 어떻게 먹어야 아 그거는 파인애플 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토마토 같은 거 아 민초 좋아하는 사람 나 민초 좋아해 저도 민초 싫어? 아 저 민초는 못 먹겠어 왜? 왜? 제가 그때 먹다가 너무 양치암맛 나가지고 아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 난 못 먹어 민초를 왜 먹는 거야? 민초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돈 주고 안 사먹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달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초콜렛 같은 게 너무 달다 나 초콜렛도 안 나 근데 민초는 그래도 약간 그 시원한 맛일 때 민초를 무슨 맛으로 먹을까? 민초 맛있다 그래서 옷도 약간 민초 새끼이구나 아 그러네 그쵸 탕수육 찍먹 부먹 난 무조건 찍먹 나도 찍먹 나 찍먹 나 부어먹어 상관없어 와 클럽이네 나도 근데 그게 왜 생긴지 딱히 모르겠어 너는? 저 상관없어 오 똑같잖아 맛이 똑같은데 뭐 먹으면 약간 눅눅해 있잖아 여기서 마라탕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 마라탕? 마라탕? 다 먹지 않나? 마라탕 왜 안 좋아해? 난 매워서 그런 거야?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그 향 같은 거 응 그런 것들이 못 먹겠어 마라 두 개의 맛 굴 굴 먹을 수 있어? 마라 두 개의 맛 굴 왜 안 먹어? 나도 먹어? 네 좋아해? 굴 맛있는데 초장 있으면 아 초장 있으면 진짜 한 30개 더 먹을 수 있어 나도 나도 난 냄새도 못 맡아 그게? 콜라로 콜라로 먹으면 되지 은이는? 나도 못 먹어 은이는 진짜 없어서 먹는 건데 은이는 아직 못 먹어 은이 근처? 은이 성게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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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설 그건 우설 비슷합니다 저 은이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딴 거 짱 거 짱 거지 난 무조건 단 거 난 무조건 짱 거지 난 단짠 아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간 게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네 그럼 짱 거 짱 게 더 낫나? 이수이도 짱 거지 짱 거? 얘를 음식을 예로 들면 넌 단 거지 단 거인 거 같아 짱 게 라면 아 그런 짱 거 나 그런 짱 거 짱 거는 계속 먹어도 뭔가 안 질려 단 거는 계속 먹으면 너무 물려 짱 거 먹고 나서 단 걸 짱 된 생각이 나 나 나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다니 흥미로운데? 그치 좋은데? 사실 맞고 틀린 건 없지 응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박수 MBTI 대통합 MBTI MBTI는 MBTI군 마무립? 노노 너란 I know